안녕하세요 조한입니다 제가 먹방을 시작하는 계기는 평소에 잘 먹기도 하고 맛있게 먹는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서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아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BHC에서 주문한 뿌링클 닭다리 달콤 바삭 치즈볼 뿌링클 핫도그 빨간 소떡소떡입니다 아 그리고 무탑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치즈볼부터 물어볼게요 안녕 한입 너무 맛있어 탕 찍고 탕 찍고 찍고 맛있어 푸짐합니다 콜라 콜라 후하 너무 맛있어 한 번 더 치즈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네, 이거는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내가 먹을래 진짜 맛있지만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었으면 힘든게 너무 맛있다 오 마요네즈 아.. 아니.. 마지막 남았습니다 치즈볼 한입 먹어주겠어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네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후추 너무 맛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맛있어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늘은 BHC에서 뿌링클 핫도그, 뿌링클 닭다리, 소떡소떡 치즈볼을 시켜먹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맛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 중에 신메뉴인 뿌링클 핫도그를 정말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안녕